덩그라니 놓여있는 서버가 한 대 있어요 이 유튜브라는 컨텐츠 65억이라는 뷰수를 이 덩그라니 놓여있는 서버 한 대에서 감당이 가능할까요? 1분에 500시간 만큼의 데이터가 계속 생성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덩그라니 놓여있는 서버 한 대에서 감당이 가능할까요? 안됩니다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 사진은 아마존의 데이터 센터의 사진이에요 아마존의 데이터 센터의 사진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서버들이 건물 안에 들어가 있어요 아마존은 물건을 파는 사이트죠 하지만 영상 스트리밍도 하고 있고요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가상 장비들을 제공해줘요 가상 머신들이죠 그런 것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아마존도 자체적인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튜브는 어떨까? 다시 처음 시나리오의 그림이에요 여러분들은 스마트폰을 열어서 컨텐츠를 보지만 사실 그 요청은 어딘가에 있는 거대한 건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하나 제가 약간 좀 방어를 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사실 요청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다른 기술들이 쓰이고 있고 직접적인 여러분들의 요청이 저 데이터 센터로 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추상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일단 데이터 센터로 간다고 하겠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어떤 방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구글에서는 건물을 운영하고 있어요 건물을 각 지역마다 두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도 최근에 어딘가에 데이터 센터 건물을 지었다고 들었어요 이렇게 데이터 센터 안에는 수많은 정말 셀 수도 없는 서버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 서버들은 각기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데이터 센터 안에 그 수많은 서버들은 각기 다른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장을 위한 서버들이 있고요 스토리 서버들 그 다음에 연산을 위한 서버들이 있어요 컴퓨테이션 서버들 이 서버들은 사용자가 필요한 요청에 대한 연산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데이터 센터에서 필요한 연산들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상 장치로서 사용자가 요청한 무엇든 워크들, 일들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서버들은 네트워크 인프라 스트럭처를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인프라 스트럭처들은 또 네트워크 기술들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사용자의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시큐리티 기술들 이 모든 기술들이 집약되고 축약돼서 모여있는 곳이 데이터 센터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데이터 센터 안에서 제가 몇 가지 군들을 말씀드렸죠 컴퓨팅 서버가 있고 스토리지 서버가 있고 연산을 위한 서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은 어떤 군으로서 존재하게 되고요 그 군 안에서의 서버들도 서로 간에 통신을 할 것이고 군들끼리도 통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사용자의 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거기 안에서의 통신, 각각에 대한 통신, 서로 간에 엄청나게 많은 통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답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일단 데이터 센터 외부에서도 네트워크가 존재하나 내부에서 네트워크가 존재한다는 것은 이제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두 가지는 상당히 다른 특성을 갖고 있어요 외부에서는 아까 시나리오에서 눌렀을 때 귀로 소리가 우선을 통해서 들어오고 이것은 이동통신망을 통해서 어딘가로 전달이 되고 그 전달의 끝은 이 데이터 센터가 있는 지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내부와 외부망으로 구분이 되는 것인데 이 외부는 상대적으로 지연 시간이 좀 길고 각각의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대역폭은 좀 작아요 왜냐하면 이 공간은 많은 사용자들을 공유하는 곳이니까 하지만 데이터 센터 내부는 오로지 그 데이터 센터 내부를 위한 공간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좀 더 특별한 네트워크가 존재한다는 거죠 지연 시간, 서버들이 굉장히 가까이 붙어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지연 시간은 굉장히 짧고요 그리고 특수한 장비를 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높은 대역폭을 갖고 있게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네트워크는 굉장히 다른 특성을 갖고 있고 점점 저는 데이터 센터 안에 있는 쪽에 관심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관심이 있다고 한 네트워크와 시스템에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트워킹 시스템이라고 제가 이름 짓긴 했는데 이거는 범용적인 용어는 아니고요 시스템 내부에서 네트워크를 처리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네트워킹 시스템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시스템이라고 하면 아마도 좀 어색하실 텐데 네트워크는 각 서버들을 연결하는 그 부분에 대한 얘기고요 시스템에 대한 연구는 이 서버 안에서 발생하는 일에 대한 연구입니다 이런 상황을 가정 한번 해볼게요 시스템이 있고요 데이터 센터 안에 어떤 시스템이 있고 그 시스템에 데이터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의 종류는 인공지능 데이터일 수도 있고 과학 데이터일 수도 있고 음악 데이터, 사진 데이터, 요새 자율주행 많이 하니까 자동차에 관련된 데이터, 채팅 데이터, 게임 데이터일 수 있죠 어떤 종류의 데이터든지 간에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버에 들어가게 됩니다 시스템에 들어오게 되면 그 종류의 관계없이 데이터는 데이터인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데이터가 처리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아요 먼저 네트워크를 통해서 들어온 데이터는 어떤 위치에 들어오게 되고요 그랬을 때 네트워크에 대한 처리 과정을 거치게 된 다음에 다음 처리를 위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데이터가 어떤 처리가 되면 다음 자리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동을 하고 나서 그 자리에 맞는 어떤 역할들 어떤 처리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처리가 됐을 때 최종적으로 그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어플리케이션에 전달이 되게 되어 있어요 다시 데이터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들어왔다 어떤 위치에 있고요 처리가 되고 다른 위치로 이동을 하고요 다시 한번 처리가 되고 다음 위치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시스템 내부에서 이 각각의 일들은 순차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순차적인 처리를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 이동을 시키는 과정이 시스템 내부에서는 상당히 큰 부하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동 자체도 부하를 일으키지만 이동을 위한 처리 그 처리 자체도 부하를 많이 일으키게 돼요 이런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데이터가 엄청나게 크다면 지금 한 화면에 잡히지 않을 정도로 큰 데이터가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물리적인 큰 데이터일 수도 있지만 작은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함으로써 큰 부하를 일으킨다고 추상적인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엄청나게 큰 부하를 일으키는 무엇인가가 네트워크에 들어왔다 그럼 시스템 안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를 처리하고 이동을 시키고 또 처리하고 이동을 시킨다 이게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동 자체가 엄청나게 큰 부하를 일으키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핵심적인 기술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술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 강연을 마치도록 할게요 네트워크로 들어온 기술이 어떤 데이터가 처음에 어떤 위치에 그냥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위치를 적정한 위치로 잡아주는 거예요 컨베어 시스템에서 올려가지고 데이터가 이동하는 형태가 아닌 처리가 잘 될 수 있는 좋은 위치에다가 데이터를 처음에 위치시키는 거예요 네트워크로 들어온 데이터를 이제 그렇게 되면 아까 제가 순차적으로 했었어야 되는 일들이 한꺼번에 어떤 하나의 개체에 의해서 처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동도 필요 없게 되고요 그 처리하는 개체 간의 전환도 필요 없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데이터 처리, 시스템 내부에서의 데이터 처리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가 있어요 이런 기술을 커널 바이패스 네트워킹, KBN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와 별개로 이 처리들이 어디에서 발생하는가에 생각을 해보면 보통은 CPU에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CPU는 워낙 바빠요 그래서 이 처리를 처리하는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GPU라던가 FPGA던가 NPU, TPU 같은 가속기들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네트워크로 들어온 데이터가 적정 위치에 위치하도록 하고 그 데이터가 어떤 가속기들을 통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이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처음 시나리오를 한번 복귀를 하고서는 강연을 마칠게요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여가시간을 즐기기 위해서 핸드폰을 열어서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소리를 듣기 위해서 무선으로 블루투스를 통해서 귀에 소리는 들어오게 되고요 무선망을 통해서 아니면 유선망을 통해서 서버로 가게 됩니다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그런데 그 서버라는 것은 사실 한 대의 서버가 아니고 아주 복잡하고 많은 서버들이 구성된 데이터 센터의 확률이 높고요 그 안에서도 굉장히 다른 종류의 네트워크가 존재하고 있고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요청이 처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트워크는 여러분 상상 이상으로 어디에나 존재하고 있고요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궁금증을 가져보시면 재미있는 이슈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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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유AY 안녕 Parents Level nehme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